저희가 식사를 고를 건데 말입니다 식사를 고르기 전에 지금 제로가 보이지 않습니까? 그럼 바로 그냥 이거부터 하는거지 여러분 뭐 드실랍니까? 마음이 도킹되어있는 밴드 멤버들 진짜 식사를 하러 오신겁니다 님들 뭐 드시죠? 먼저 고르시면 제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돈까스가 아니라 정식같은게 있어 저는 이걸 먹겠습니다 롤치젤리 피레카티젤 너무 나 따라해 뭐야 뭐야 안뱅해집니다 이걸 뭐 시켰어? 파레 오오 지금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이 고르는 메뉴 아니에요 오오 나랑 일을 조금러 마이 빠르 깜짝 일을 CD 감사합니다.